경남기동문화원이 개원 10주년을 맞아 다시 보는 경남의 3.1운동 출판헌정감사예배를 드리고 제1회 경남기동문화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일부 출판헌정감사예배에서 거제 고연교회 박정곤 목사는 3.1운동과 독립에는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컸다며 죄의 종로를 타지 않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출판식에서는 책 다시 보는 경남의 3.1운동을 소개하고 저자와 편찬위원에게 감사패를 증정했습니다. 2부 경남기동문화상 시상식에서는 목회자 부문의 마산재건교회 양현전 원로 목사, 사회봉사 부문의 여수룬지역봉사센터 정성민 목사, 문화예술부문은 상남교회 이미예집사를 선정하고 상장과 경려금을 전달했습니다. 자타가 공인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이 인정해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선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하여튼 공정성이 있게 그리고 가장 객관성이 있게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우리 경남지방에 선한 사회를 감당하는 분들을 많이 발굴하고 지금은 세계 분야지만 저희들이 이 일이 확대되면 좀 더 그 분야도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에 설립된 경남기동문화원은 매년 다양한 문화공연을 기획해 경남지역 기동문화 발전에 앞장섭을 줍니다.